가즈아 그렇게 훔쳐 보면 좋나요? 아니 훔쳐보면 좋다고? 우리 첫번째 평균의 퍼포먼스 리뷰 여기 보면 바트맨의 죽음이 멀쩡한 표정들은 이제 조카죠 게임하고 있어야지 핸드폰 게임 미스터... 쿠션아? 그냥 누군요? 누군요? 저는 그 사람의 돈이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핸드폰 그래서 내가 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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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 ㅋㅋ 오어어 우와아 아...조커는 진짜 목적이 없는 폭락서 야 쟨 날라나네요 쟤 페인 아냐? 충격장갑 가동 어허이 이거 격투할때도 좋은거 아니야? 격투할때도 좋은거 아니야 격투? 충격장갑? 근데 뭐 여긴 안나와있네요 쟤 어떻게 올라가? 아아 아하하하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쓰게 되는거구나 자 레벨업했네요 잠깐만요 아 레벨 레벨업 이거를 이걸 해야되는데 저게 안풀려 어허 너 전투 업그레이드나 해야지 뭐 저거 풀려고 겁나게 다른거 찍어놨구만 어허 어디걸대가 저기있네요 자 가자 아냐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아이씨 아이씨 건전지 아하하하 건전지를 직렬 연결 직렬 연결시켜가지고 파워를 높이는거지 근데 손가락에 직렬 연결시키면 되나? 됐다 안녕? 얘들아? 나 왔어! 누구냐고? 배트맨! 나 있잖아, 나 망도 있고 돌아다니는 싸움 잘하는 아저씨 불을 보면 참지 못하지 오케이, 굉장히 잘 싸워요 너도 한대 맞고 너도 한대 맞고 사회적팀 맞으면 매도 나눠 맞으면 별로 안아프다고 야, 아까 사회적팀에 맞던 애들 다 어디갔어? 자 자 좋아좋아 빵이야 여긴가? 뭐 차라리 데려 올라가두죠 뭐 좋고야, 기다려 올라가는 일이 또 있을거 같은데 어? 자 위로 가면 나오겠죠 승강기 통로 위로 올라가야겠죠? 뭐야, 승강기도 끊어놨어? 살짝 방식이 틀리긴 해 그 곧 그 악함시티하고는 야 또 충전해야 되는거 아냐? 괜찮나? 안녕? 야야야야, 아유 아이고 누가 때리래 자 너도 맞고 사회적팀에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아유 앗 왜왜왜왜왜왜왜왜왜 Blaze ㅇㅇ 내양..어크레지 아무리 다개 때도 아니 쥐 등 부분..좋게 맞아야될거아냐 안이 interview 때릴ARA 다 맞고있어요 어엌 으아아아아아 아하 ek 아니 이렇게좋은 기술이 있었zero 어어 오 WITH 흤 어어어 아 그래요? hale 몰랐어 아지지 스모가 있네 야 소 chính 수quis disney say 애 같아요 창피하는 친구들이 흥미로운 바른 뒤에서 나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지? 자 저기에요 너 뵙기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거같아요 오케이 쥐어어어어 알아서 가면 알아서 빵 치겠지 빵 어!! 아이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아..아무..아무..그 못하는데? 없는데? 저..저 못 때려요? 저거 어떡하지? 뭐 방법이 있을텐데 분명히 아이 나도 총으로 아니 사람만 치지말고 사람을 안쓸테니까 총으로 저것만 날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이걸..이걸..해야되는데? 이 선만 넘어가면은 우당탕탕 한단말이에요 어? 아으? 살삵살짝 아이当然...아유 저거봐 아 나 죽었어 아 balanced 아이 Back éta월네 나는 새로운 플레이매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글쎄요? 나 왔던데요 저게? 어... 어... 아! 어 오케이x3 아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안녕 어? 어어! 어어! 야 뭐 뭐야? 어허어! 자아 아이 안보여!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안보여! 상황이 어떻게 된거야! 어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안보여!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더빨리빨리 더빨리빨리 더빨리 더빨리! 오케이! 이야.. 충격장갑이다 충격장갑을 가동하려면 콤보를 몇 이상 해야되는거 같은데? 어 이거 뭐야? 오오 아 그래요? 이렇게 넘어가구요 어디 잡을만한데가 어? 저기 뭔가 있는데? 어어어 된거야? 뭐야 뭐야? 됐나? 비무장 한명을 감지했다는데? 아 여긴 또 뭐야? 으쨰 아 이게 이렇게 되는거구나 자 자 됐나?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돼 올라가는 곳만 찾으면 돼 올라가 올라가 이십오 층 이십오 층 아이 몇 층짜리 건물이야? 아 아 또 들켰어 자 자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씨 으쨰 빵야 됐어요 어? 이게 누구야? 전긴데요?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걸 보여주는거 같애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걸 보여주는거 같애 됐나? 이건 뭐지? 워메 뭐 이런데맛 이거 만드는데 시간에 얼마나 걸렸을까? 하하하하 몇명이야? 빵야 야 삼시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 Rocky 귀요마 여기 마무리 이 까지 하고 어엏! 자아 야 이거는 그것도 없구만 예 충격생각만 하면은 그것도 필요없어 날개로 그거 안해도 되요 에에에에에에 끝났다 어어어 어어 어어 아 이거 겁나게 맞네 어어 나 죽겠는데? 내 엄마처럼 야 얘네들은 또 누구야? 어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빨리빨리 야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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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둑 누구세요? 짜장면이 왔어요 됐나? 오 된게 아니야? 됐..아 된거같아 됐지? 오케이 아 짜장면 얘기하니까 짜장면 먹고 싶잖아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듬뿍 덩고 끓여서 저는 그 단무지 안 먹거든요 김치하고 혹시 김치하고 냠냠냠 이쪽으로 가야되나 걔리 여기밖에 없어요 흐흐흐흐 어 뭐야 어딨는데 어디 뭘 맞춰야 되는데 뭘 뭘 맞춰야 되는 거지? 뭘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어딨는지 모르겠어 휘저가 어디지? 어 여기 어딨나? 저건가? 여긴 아닌데? 휘저가 어딨지? 어 어딨다는 거야? 휘저 박스 어딨는지 보이나요? 난 안보여 휘저 박스가 어디 있을텐데 휘저 박스가 어디 있을텐데 저긴가? 잘 고르다 아 오우C 어 휘저 박스가 어디있나 좀 살펴볼까? 뭐 노란색으로 반짝이는게 없는데? 어 잠깐만 저거 뭐있다 아 저건 아니고? 어? 저건 뭐야? 저기있어! 너무 멀어 갈데가 없는데? 뒤엉? 어? 저 뭔가 반짝이는 아 저 코를 맞추는거 아닌가? 저 코 맞춰보자 코 저 코있죠 코 코가 수상해 코 맞춰보자 어어 얘 뭐야 뭐야 이렇게 돌아가면은 보일거에요? 조정하면 되니까 어? 잠깐만 여기 뭐있는데? 어? 아 이거 아니군요 코 코 아 저 코 저기있다 어 벽 아닌데? 코 아닌데? 어? 어 여기 뭔가 전기가 많아 저기있어도 있겠다 아 여긴 막혀있구나 아잇 잠깐만 혹시나 네 아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것도 아니고 어 어? 어? 잠깐만 여기 뭐있다 아 이거 바로 반대편이구나 아 여기구나 저기 어떻게 가? 아 여기서 이렇게 아 돌아서 오케이 이중 눈으로 이야 나이스 흐흐흐흐흐흐 저기 내려가는 길이 어디서 내려가는 길이 나온거지? 아 아 여긴가? 홍 어 저 잠깐 여기아니구나 근데 어디로 내려가는게 아 보여줬으면 저기로 가야되는데 아니 난 길을 진짜로 못찾는거같아 여기서 뭐 어떻게 가는건가 어..어..어..어..저기 여기 이렇게 자 가죠 어? 아 Jam COS 어개 대신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거 이거 뭐 터트리라고? 터트리는게 아니라 터트리면 어.. 오! 아! 차례대로 해야되는구나! 자아 차례대로 해야돼 기억이 났다가 찰 주인공 주인공 은혜의 인상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어 이건 뭐지 아 저광역 연결돼 있는거구나 왠지 이쪽으로 가야될거 같은 느낌이죠 어허 어허 내려가 아자아 아 아자아 아자아 아아 야아 충격자로 정말 좋다 맨들 한 대만 주면 누구든지 무조건 쓰러져 버리니까 어 어 어 아유 맞았어 아 으 으 자아 빵야 한 한 비 비 비 비정돈 나올거 같은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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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한번 실수해가지고 왠지 여기서 뭔가를 해야될거 같아 네 장난감 성적 아동 장난감 성적 아동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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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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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until perlu